중국산 수입품의 1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 폭탄을 예고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에 대해 중국이 미국 공급망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맞대응할 거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1기 당시 중국은 관세의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기에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격적이고 표적화된 대응 조치를 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지난 2019년 이후 국익을 훼손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 작성,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을 처벌하는 규정 도입, 수출 통제법 확대 등을 통해 이미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지난달 말 중국은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드론 제조업체인 스카이 디오를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에 탑재되던 중국산 배터리의 공급이 차단됐습니다. 보안 우려로 중국 드론을 쓸 수 없는 미국 국방기관이나 경찰에게는 스카이 디오의 드론이 대안이었는데, 중국의 조치로 스카이 디오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게 됐고 배송 지연이 생겼습니다. 중국은 또 지난 9월에는 켈빈클라인과 타미 힐피거의 소유주인 PVH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렸습니다. 중국이 관련 법률을 확대하게 되면 반도체 등 제조에 필수적인 히토류와 리튬과 같은 핵심 소재에 대한 전 세계의 접근을 잠재적으로 차단해 미국 기업들의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많은 기업에 큰 고통을 안겨줄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는 스카이 디오 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도구 역할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행동의 결과를 감수할 준비를 하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먼저 타미인의 하나님과 타미인의 하나님과 타미인의 하나님과 타미인명을 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why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 기업을 견뎌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을 견뎌고, 이곳에서 Atomic인의 1,000과 타미인의 하나님과 życia가ricular惜 수 있는지 생각해서